다닐게 된거 같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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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작했네요. 제가 한거에요? 아 이거 끝나고 와. I'm getting a star from home 네 그러면 단지 인사 할까요?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MCTV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From Home이라는 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모인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6시에 From Home 뮤직비디오가 공개되는 날입니다 네 잠시 후 6시에 From Home 뮤직비디오가 나오는 기념으로 뮤직비디오에 대해 아 스포도 약간 해야되잖아요 또 스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사실 벌써 하트가 1억입니다 1억 대단하다 여러분 그리고 뮤직비디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나눌거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실거죠? 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한명씩 엔시티진에게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셀프캠으로 갈까요? 아 그럴까요? 좋아요 셀프캠으로 셀프캠으로 셀프캠 어디있어? 선생님 선생님 자기소개하는거에요?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이번 From Home 팀 리더 천례입니다 와 리더네 셀프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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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엔시티 헷짠입니다 헷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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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쿵쿵쿵쿵쿵쿵쿵입니다 네 뮤비 많이 봐두세요 이따가 쿵쿵쿵쿵쿵쿵쿵 네 안녕하세요 도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타입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도영이 형의 천적 런쥔입니다 아 뭐야 갑자기 뭐야 좋아요 안녕하세요 테일입니다 와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셀프캠으로 인사를 네 이렇게 저희 한 명씩 셀프캠으로 엔시티즌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니까 굉장히 좋네요 되게 새로워요 그나저나 오늘 From Home 뮤직비디오가 고기가 되는 날이잖아요 아 진짜요? 네 우리 엔시티즌분들 너무 기대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엔시티즌들은 우리 앨범이랑 노래 어땠어요? 대그로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저희도 대그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봐야지 봐야지 뮤비 많이 볼게 라고 뮤비 많이 볼게 라고 많이 볼게 다영이 많이 써있죠? 킴도영 오오 오영아 런전 런전 귀엽다 황인준 아가야 라고 해주셨군요 왜 벌써 웃기지? 왜 벌써 웃기지? 우린 인사밖에 안했는데? 웰컴 선앤모! 아 왜? 이거 왜 한거야 근데? 근데 나 서운한데 스며들에서 날아오라 선앤모 언제 나오지 진짜? 선앤모은 마크 두 번 나갔는데 아니 마크 두 번 나갔어 마크 세 번! 세 번 나왔어 세 번? 뭐야 이거 선앤모은 마크 아니야? 약간 모르겠어 마크가 약간 욕심쟁이라가지고 계속해서 나와 댓글로 선앤모은 금발 너무 멋있어 라고 합니다 선앤모은 금발을 했어요? 아 역시 철로야 사랑해 철로야 귀여워 뮤비 너무 따뜻하게 나왔어 맞아요 벌써 봤어요 뮤비? 뮤비 1시간이 전 1시간 뒤에 나오는데 뮤비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잠깐만 잠깐만 스포 하는 시간이야 벌써? 아니 그 아까 그 아까 그 처음 그 오늘 스포 하는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포 좀 할까요? 그럴까요? 그럼 일단 앞에 있는 대본 좀 읽고 스포를 해봅시다 제 차례요 제 차례 제 차례 하자 앞에 있는 대본도 좀 읽고 댓글만 봐도 엔시티진들의 큰 사랑이 여기까지 느껴져요 느낌표 이번에도 저희 앨범이랑 프롬홈 노래 많이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물결물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느낌표 잠시 후 6시에 공개될 프롬홈 뮤직비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좋아요 네 저희 뮤직비디오 촬영 진짜 엄청났죠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어요 그렇죠 진짜 엄청 빠리빨리 확인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공개시간은 6시에요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그 대신 여러분들만 한테 여러분들한테만 스포 좀 할게요 네 이름하여 스포일러 프롬홈 저희 프롬홈 뮤직비디오의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뮤비 장면들 중 세 개를 미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를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 놓치면 안되겠는데요 네 박수 잘했어 그럼 어떻게 보면 뮤직비디오 스포일러 코멘터리인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엔시티즌이랑 같이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맞아 그러면 첫 번째 장면부터 확인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1번 1번 과연 뭘까 1번 근데 우리 TV에 뮤비가 나왔대요 뮤비가 나왔다고? 아니 그 잠깐 어디가? 그 그 뭐지? 그 있잖아 갑자기 기억이 안나 무슨 프로 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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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그 있잖아 아 거기에 나왔대 방송이 실수로? 그런가 봐 그럼 뮤비 처음부터 끝까지 나왔어? 아니 아니 조금만 조금만 아 실수로? 근데 내가 그 부분도 보고 오늘 뮤비도 봤는데 되게 달라 다르고 추가된 게 엄청 많아서 사실 거기에 또 티저라고 맛보기라는 느낌이죠 그럼 됐어요 아무튼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셋 벌써 따뜻해 이거 거의 집이야 근데 저기가 천러집이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 천러집이었어 네 천러집 한 10개 있잖아요 천러집 한 10개 있잖아 천러집 천러집 3번 천러집 3번이잖아요 그럼 2번 볼까요 2번도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노형이 오늘도 투부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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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필에 내가 하나 둘 셋 아 이거는 그거다 인스타그래머다 인스타그램 봤어 그러네 미리 스포애네 아니 무슨 소리야 혹시 대형씨 아니에요? 이따가 올리네 자 그럼 팔로우 하세요 여러분 이왕 이렇게 댕기네 궁금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손가락이 누군지 네 처음에는 나인가 싶었는데 누구야? 해찬이가 아 이거 손가락씨예요 손가락이 되게 많아 아 가락씨 뮤직을 위해 특별히 출연해 주신 가락씨인데 가락 다시 한번 출연 감사합니다 박수 근데 이렇게 서로 찍어주는 장면들이 뮤직비디오에 담겼더라고요 그치 저희도 보면서 어? 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네? 라고 생각한 분들이 맞아요 엄청 많이 나왔네 그 해찬 그거도 나왔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그러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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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예쁘다 이거는 와 그냥 뮤비예요 이거 사진 하나만 맞아 나는 진짜 이 장면 있잖아요 네 정말 되게 여기 여기에 있는 7명이 정말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바다랑 같이 보니까 맞아요 그랬다고 네 그리고 이거 찍을 때 정말 헬리캠? 드론으로 찍고 있을까 저희는 사실 뭐 하는지 몰랐잖아요 그냥 보고 있었어요 아 우리 그 조개 계속 그 잡으려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쁘게 나왔네요 다행입니다 근데 날씨도 엄청 좋았어요 정말 이렇게 출근하면서 여행 간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되게 뮤비는 좀 힘든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인명 뮤비를 찍으면서 정말 힐링도 되고 맞아요 되게 연산도 예쁘게 나왔으니까 맞아요 딱 좋았던 것 같아요 힐링하면서 찍은 뮤비예요 맞아요 바다도 가고 산도 가고 들도 가고 밥도 먹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다 했어 네 맞아요 그치 자 그러면 또 개인적으로 또 스파 하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세요 혹시?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스파 하고 싶은데 일단 해찬 분은 없고요 네 근데 그 어차피 한 시간 뒤에 뮤비 나오니까 그냥 뮤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아 그리고 딱 하나 하나 소화해도 돼? 네 딱 뮤비만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어? 아 뮤비에 뮤비에 장면 맞다 맞다 거기가 제일 강점적이고 맞아요 딱 그 하이라이트죠 맞아요 딱 거기는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방금 우리 뮤비 볼 때 동영이 울바했잖아 울컥했어 나도 울컥하면서 약간 소름이 좀 돋았어 소름이 맞아 진짜 순간 아니 내가 봤을 때 밤에 불 끼고 혼자서 그걸 보고 있으면 나 울었어 그럼 오늘 한 번? 한 번 도전해볼게 옆에서 누가 리액션 이거 따지고 오늘 한번 리액션 해볼게 자 댓글로 댓글로 좀 읽어주세요 댓글 프로모음은 2020년 갓 뛴 곡이다 이 조합부터 힐링이야 이 말은 정말 부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도 굉장히 힐링이었어요 처음 모이는 그런 조합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맞고 맞습니다 너무 재밌게 촬영했죠 맞아요 맞아요 몰랐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프로모음을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불렀잖아요 네 어떤 언어로? 뭐 이제 중국어부터 시작해서 일본어 일본어 뭐 영어 영어 그다음에 한국어까지 그치 맞죠? 더 있나요? 더 찾아볼까요? 사실 더 할 수 있었는데 맞아요 좀 아꼈던 거였거든요 맞아요 딱 좋아 딱 좋아 네 네 이런 저희 곡의 느낌이 뮤직비디오에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나올 뮤직비디오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네 그리고 우리 그 곡 분위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희 노래 프로모음 가능 코너가 하나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엔시티즌 여러분 저거 이거 저래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일부러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사람은 저는 그냥 제 머릿속에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 프로네 우리 엔시티즌 여러분들이 미리 저의 곡 프로모음에 대해 궁금한 점을 또 남겨주셨다고 했는데 팬분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다고 해서 아 박수 짝짝 박수 짝짝 그중에 또 몇 개를 뽑아서 저희가 대답을 해볼 건데요 네 여기 지문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맞습니다 저희가 질문 몇 개를 뽑아서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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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잘 뽑아볼까요? 네 일단 하나씩 그럼 다 뽑을까? 하나씩 뽑고 하나씩? 네 제 바지 색깔 뽑을게요 일곱 개 하면 되잖아 아 일곱 개까지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시간에 따라 아니 우리가 그냥 되게 빨리 대답하면 되잖아 그러지 말고 동시에 읽자 좋아요 좋아 질문은 동시에 읽자 어? 나 대박이야 나한테 맞는 질문 왔어 나도 대박이야 나부터 할게 네 도영이랑 런지니는 어사즈 1기잖아요 이번 프로몸 뮤직비디오 찍을 때 어색하지 않았나요? 어색한 게 아니라 어떻게 딱 이거 뽑아봤어? 하도 투당돼가지고 아니 형이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저는 뭔 소리야 형이 막 런지니야 밥 사줘 이러고 괴롭히는 거야 그게? 하지만 형이 개인적으로 어사즈가 아니라 멀사즈였던 거 멀사즈가 뭐야? 멀사즈가 뭐야? 멀어지고 싶은데 그거 찍었으면 좋겠다 그럴까? 멀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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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지니가 찍어준 제 뮤직비디오 장면들도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뭔가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점 이제 자 다음 질문 네 프롬홈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사는 Cause I'm 나 롤롤 나 롤롤 내게 따뜻한 집이 되준 너 네 여기 왔습니다 맞아요 자 이어서 나 내가 딱 이거 나왔어 가사 중 고생 너더러 내게 따뜻한 집이 되준 너 처럼 멤버들 덕분에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느낌의 순간이 있다면 아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감동적인데 나를 만날 때? 어 솔직히 맞는데 저는 근데 해창이가 열이 좀 많아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건 아마 우리 같이 밥 먹는 순간 아 아 맞아 뮤직비디오 첫날 우리 그때 뮤직비디오 끝나고 나서 삼겹살? 어 맞아 그치 보통 뮤직비디오 첫날에는 밥을 잘 안 먹는데 첫날 끝나자마자 밥을 먹었겠지 우리가 고기를 먹었어 첫날 촬영이 진짜 빨리 끝났어요 맞아 맞아 보통 뮤직비디오는 아침 일찍 시작해서 아침에 끝나는데 그치 그게 아니라 그때는 진짜 완전 저녁시간에 딱 맞춰서 끝나는데 저희가 맞아요 끝나고 적성으로 밥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맞습니다 자 다음 질문 자 켜요 나 읽었어 내가 생각하는 From Home의 킬링 파트는 5,6,7,8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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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Home From Home 오 여기 자 다음 질문 네 시즈니가 이 노래를 듣고 어떤 감정을 느끼면 좋을 것 같나요? 라는 질문인데 사실 되게 그냥 혼자가 아니다 라는 걸 좀 감동적이다 응 느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는데 결국 멤버들이 있어가지고 좀 견딜 수 있었던 경험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면에서 이 노래가 역시 애창이 어 물론 나를 위해서 부를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를 때도 있으니까 감동적이다 그런 감정? 네 자 다음 질문? 자 다음 태리 형 눈물 날 것 같네요 From Home에서 다른 멤버가 부르는 탐나는 파트는 어디인가요? 5,6,7,8 좋아요 좋아요 다 읽었나요? 네 다 읽었습니다 자 역시 보컬 그룹답다 바로 하모니 쌓네 나도 좋아 기분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여주자 그거 실패하지 않을까? 할 수 있을까? 그럼 아예 From Home으로? From Home으로? From Home으로? From Home으로? From Home으로? 잠시만요 다시 잡아줘 자 뭐야 뭐였죠? When we shine When we shine bright When we shine bright 뭘로 갈 거야? 1절로 갈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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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로 1절로 Let's get When we shine bright I'm alive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진짜 준비해봤는데 그쵸 원키 아니라서 지금 지금 인이어가 안 들려요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도영이가 그럼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너 해줘 When we shine bright I'm alive In the city 날 노래해 이 조명 아래 서로를 바라보며 나도 몰래 웃게 돼 다 있게 돼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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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원키 아 이거 원키 아니라서 원키 아니야 원키로 다시 할까? 원키로 다시 원키로 다시 원키로 다시 하자 다시 다시 걔들란다 원키로 해야지 지금 키자라고 키자라고 오케이 좋네 When we shine bright I'm alive In the city 날 노래해 Stop 나머지 음방에서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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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좋았지 자 오늘 기호강 제대로 뭐가 이렇게 따뜻하냐고 또 NCT 나나나가 생겼다 또 나나나 노래 맞아요 맞아요 나나나가 맞아 자 이렇게 이렇게 프로봄 노래와 뮤직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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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비디오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보았는데요 프로봄 노래처럼 엔시티즌들의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응원 메세지를 보내셨다고 여기 바로 뒤에 벽을 보면 저희 사진들 속에 쪽지가 숨어있는데 네 한번 떼어보고 읽어볼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남주희가 어떤 소리야? 남주희가 어떤 소리야? 첫 번째는 과연 무슨 언어일까요? 와 역시 나야? 일본어? 일본어 한번 한번 엔니메이션 남주희가 잘하네 진짜 멋있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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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아이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너무 좋고요 항상 즐기고 즐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손장하는 모습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더 보여주세요 네? 맞추는데? 응대는 한 채린 거 막 손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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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좋아요 볼 수 있어도 좋아요? 아니 기대하고 있다고 보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 조심해하고 엔시티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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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번째 두 개밖에 아 세 개 있나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어? 중국어가 있습니다 안중이가 있어요 네 지금 어디야? 지금 어디야? 지금 어디야? 지금 어디야? 알았었어? 어 네 뭐라고 했어? 그냥 좋다 아 좋다 그리고 사랑한 나 그냥 아프지 말고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엔시티가 항상 응원해줄게요 시진이가 항상 응원해줄거야라고 아, 네. 아, 시시해 워니아이 워만아이 워만아이 세번째 세번째는 워예아이니만 세번째는 영어일까요, 한국어 한국어 와 선앤몬 바이브를 해주세요 선앤몬! 아니요, 형이 해주세요 웰컴 선앤몬! 아, 프로봄 너무 좋은데 조금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황홀 황홀 네, 홍대에서 투 더 월드 여긴 시진이 외치고 싶을 정도로 엠부심을 올라가는 노래였고 그리고 엔시티 팬인게 자랑스러워요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해올거라고 믿어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하고 이번 컴백으로 엔시티 고웍! 좋습니다 굉장히 에너지감 치네요 네, 이렇게 지진이 보내주신 편지를 읽어봤는데 엔시티진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이번 활동도 정말 힘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솔로씨가 소개 부탁드려요 이번 코너는 저희 노래 제목이 From Home 이만큼 집에서처럼 다 같이 놀 수 있는 게임을 준비해봤는데요 와, 드디어 게임입니다 일명 We are at home 여기 게임을 고를 수 있는 판넬이 준비가 돼있어요 여기 이 게임을 고를 수 있는 판넬이 이 게임을 고를 수 있는 판넬이 여기 준비 여기 위 4칸 중에서 선택하면 그 안에 적힌 게임을 하게 될텐데요 개인전으로 진행이 되고 꼴찌에게는 또 어마무시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진짜 벌칙 싫다, 설마 입수라고 합니다, 벌칙이 입수 지금 조만간 거면은 진짜 이기면 뭐 있어요? 이기면은 선물? 축하 받을 것 같습니다 이기면은 열심히 하지 말자 박수 그리고 맨날에 2칸은 이게 단체 게임인데요 저희가 단체 게임을 성공하면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바로 한우라고 합니다 자, 소리 질러! 지금 한우 준비 안되있는데 이따가 또 사주겠지 저희가 그 버카 받아가지고 영상 찍으면서 네, 맞아요 그거는 제대로 노영이가 인스타그램에 올릴거니까 네, 인스타그램 자, 팔로우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개인전 게임을 먼저 하나씩 선택해볼까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뜯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의자 쌓기 자, 꼴찌는 소품 착용하고 푸름은 보닛 같은 구절 부르기 아, 소품을 착용하는 거구나 자, 이 게임은 저희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미니 의자를 쌓아서 먼저 무너뜨리는 사람이 꼴찌입니다 그럼 오늘 저부터 할게요 내일 세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순서 어떻게 좋아할까요? 이렇게 그냥 갈까요? 오케이 어, 그래? 사실 여기서 끊길 리가 없어 한 번 더 돌아보대 한 번 더 꺼라 그래서 처음이야 처음부터? 하자 막 책상 흔들리는데 하나만? 아, 오바야 아니지, 아니야 미안, 미안 철로 아, 해창입니다 아, 저 또 오바 얼마나 오바할까, 얘네 그게 맞지 여기서 그냥 넘어져라 아, 이게 다 걸 수 있구나 아니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이게 다 걸리네 그래도 좀 쉽겠는데? 한 번 놓으면 끝이에요 끝 끝, 끝, 끝 그게 아니야. 다르게 할 수 없어. 솔직히 내가 다시 만들어줬어. 내가 리프레시 시켜줬어. 런진 또 이상하다. 런진아. 아니겠지? 아니야 아니야. 런진아. 의자가 잘 세워진 의자가 안 돼요. 형 안 돼요. 형 해야 돼. 한 번 꽂은 거 아니야. 끝났어요. 형이 얘기했잖아. 형이 얘기했잖아. 한 바퀴 놔두는 건 너무... 뭐야. 이거 되냐? 약간 위험하다 이제. 이런 거. 끝났네요. 첫 곡은 우리가 차. 노래 부르고 싶어. 저거지. 저거지. 저거 왜 이렇게 커? 저거지.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 좋다. 이거 좋다. 금발에다가. 이거 머리 색깔랑 어울려. 금똥. 역시 어린애기들은 황금똥 싸면 칭찬해 주거든요. 이게 좀 위로 서야 되는데. 이거 하고 노래 감미롭게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됐다? 괜찮아요. 귀여워. 어디 파트 부를까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본인 파트. 아니면 다른 파트도 괜찮아요. 제 파트 하고 싶어요. 오케이. 세븐. 에잇? 아니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어제와 지금의 나 또 다가올 내일 우리 좋았다. 오케이. 좋았어. 네. 게임을 바로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통 아저씨? 통 아저씨. 통 아저씨? 나 이 게임 초기 진짜 좋아. 내가 봤을 때 우리는 지금 게임 순서. 게임 순서마저 여기 제작진의 예상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 네가 당연히 저기를 뽑았나 봐. 너무. 뭔지 알지? 이틀로 갈 거야. 너무 뻔하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 근데 이건 진짜 벌칙이야. 셀프 캠 들고 남친짤 생성하기. 컵이 두 개에요. 자. 이번엔 그럼 태일이 형부터 가볼게요. 순서를. 아 나 이거 싫어. 고릴라. 고릴라. 아 재미있게 넣자 우리. 그래. 확실해야 되는데. 무서워. 아 나 이런건 느낌이 아니잖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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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할 줄 아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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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세. 에이. 에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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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에픈이 형? 아 도영이 형. 아 나 걸릴 것 같아. 제발 도영이 형 쪽에서 걸려라. 나 걸릴 것 같아. 내 부모님의 원수. 야 이거 연상 틀어줄까? 아니. 에이. 에이. 아까 약간 무서워. 해 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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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저 태일이 형 아 나 걸릴 줄 알아 나 이거 초기 좋아하는데 여기 있는 건 아니죠 네 아 왔다 이제 나올 때 됐는데 아 심장 아파 잠시만요 여보세요? 여기 아니다 중국어 말 니하오 니하오 여기 아니다 여기다 오 강좌다 이거 찔러봐 이거 같아? 응 아니야 여기 너무 몰래 있으니까 안을 찢어 몰려 있는 곳에 오히려 각이야 각이야 민수 가면 다시 못 썼어야 돼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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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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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나만 이래 맨날 출라랑 도영이 형 이렇게 단둘이 벌칙하시면 되는데요 셀프캠 어디있나요? 네 네. 갖고 오세요. 너무 깜짝 놀랐어. 마이크 떨어지는데. 벌칙 소품. 아니 근데. 근데 이거. 그 멘트 정할 때. 멘트 정해줘 나도. 아 상황을 정해줘. 일단 반영이. 아니 나는 상황보다 멘트 정해줘. 아니야 소품 쓰는 거 없잖아. 맞지? 점퍼 쓰는 거 없어. 벌칙 소품은 다른 멤버들이 골라주기가 아닌가 봐. 왜 소심해져. 왜 왜. 괜찮아. 3번 불러줘. 멘트 알려줘. 맞아. 상황을. 걔는 짧게 짧게. 친해 짧게. 멘트? 그냥 한글. 자기야 나 보고 싶었어? 딱 이렇게. 아니 이거 아니야. 그럼 영상 소화하는 느낌으로 가는 거지. 가서. 잘 자라. 마지막 이제. 마지막 인사해주는 거지. 빨리 할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 그럼 도영이 형은. 형이 형 한번 보여줘. 보여줘. 뭐 난 달라. 잘하니까. 그 뭐지. 영상 통화 중에 애교부리는. 삐진 삐진. 삐진 척. 코멘트 더. 코멘트 더. 지금 인스타 각이다. 도영아. 기분 풀어주는 거지. 자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 잠깐만 왜 그래. 아 좀. 아 잠깐만. 카메라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 진짜. 잠깐만요. 아 얼굴이 엄청 빨개졌어. 자 가자. 됐다. 아니 근데 그 이거 이런 거면. 그냥 말투가 좀 그러면 되잖아. 그래서 애교. 아니 그러니까. 화난 걸 풀어주는 거지 지금. 화난 걸 풀어주는 거지. 아 왜 그래. 여기다. 인스타 옆 찍어주는 거지. 아 잠깐. 하고 있어. 아 화났어. 알겠어 내가 미안해. 다음부터 안 그럴게. 아 화 풀어라. 괜찮아? 다음부터 안 그럴게. 사랑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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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인정. 이거 어려워. 자 천러 씨. 천러 가자. 천러 씨 하셔야죠. 아니 형이. 형이. 아 빨리 와 빨리 와. 네 형이. 그래서 멘트 알려줄 때 내가 바로 그 할게. 아 안 돼. 아 벌칙이잖아. 그러면 도현이 형은 달려줬으니까 천러는 화내. 뭘 화를 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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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못된 남자로 가요. 못된 남자. 아 싫어. 아 나 못된다. 그러면. 아 이것도 어렵다. 어떤 상황이 있지? 뭐가 어려워? 정해주는 게? 아 알았어. 여자친구 맞지? 응. 여자친구가. 냉장고 안에 넣었었던 케이크를 네가 먹어버렸어. 좋아했어. 이렇게 디테일해. 좋아했어. 너무 디테일해. 여자친구가 진짜로 그걸 먹고 싶었어. 근데 네가 먹어버렸어. 요. 스타더. 카메라 올려. 내가 여자친구였어. 내가 여자친구였어. 내 케이크 네가 먹었어? 어. 왜? 아니 너무 배고팠어. 내가 먹고 싶다고 얘기했었잖아. 아니 그냥 너무 배고팠어. 됐어. 우리 헤어져. 아니야. 내가 또 사줄게. 됐어. 우리 헤어져. 아니야. 천러 우는데? 또 사줄게. 천러. 너무 나오는데? 네가 나오는데? 귀여워. 그렇다고. 다음에 또 사줄게. 다섯 개 사줘. 알았어. 고마워. 어려워. 어려워. 네. 자. 이제 단체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체 게임. 이거를 할 줄 아셨겠지? 알았겠지? 그렇지만 저는 이거 할 거예요. 네. 저는 이거 할 건데. 안된대. 마음대로 아예. 여러분들을. 어? 뭐야? 단체 게임. 0글자로는 OO이런.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게임인가요? 0글자로 된 OO이름 릴레이. 이 게임은 앞에 스케치북을 열면 적힌 주제에 맞춰 릴레이로 단어를 말하면 되는데요. 만약 스케치북에 세 글자로 된 엔시티 노래 제목을 말하시오라고 써있으면 순서대로 무대로, 피아노, 배결등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대요. 알겠다. 알겠다. 이거 한 번에 성공해야 된대요. 한 번에? 네. 아. 자. 이해 못했어. 그러니까 스케치북에 예를 들면 두 글자, 사람 이름 이렇게 적혀있으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만약에 한 번에 다 끝나면 그냥 바로 끝이죠.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해요. 거기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태일이 형부터 이렇게. 네. 시작. 자 두 글자로 된 과일 이름. 사과. 수박. 포도. 키위. 아. 딸기 딸기. 내가 포도 생각했는데 갑자기 포도 얘기했어. 그래서 두 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상상치도 못한 과일이야. 리치. 재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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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도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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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야. 거의 한 2초 정도. 다른 걸로? 다른 게임이에요. 다른 게임이요? 다른 게임이요? 아. 바로? 한 번도 못해 줘요. 한 번도 못해 줘요. 한 번도 못해 줘요. 한 번도. 이 게임이 뭔지 한 번 제가 볼게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또. 이게 더 재밌는 거 같아요. 이 게임이 더 재밌는 거 같아요. 그 게임이 더 재밌어? 네. 이거 병뚜껑 날리기인데. 아니 아니 아니. 병뚜껑이 더 재밌고. 이게 더 재밌지. 우리 맘들. 안 해 안 해. 이거 너희 배바 집에서 한다 이거. 혼자서. 자. 네. 한 번 더. 하나 둘 셋. 몇 글자? 힐링역. 청담역. 감남역. 압구정역. 삼성역. 대화역. 청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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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했어. 형 왜 이렇게 저렇게 갑자기. 잘했어. 천러가 잘한 거야. 연준이는 청담역. 얘는 청담역. 진짜 있어. 우와 우와 우와. 지금? 우와. 우와. 삼겹살. 소고기. 돼지다. 아 삼겹살다. 좋아 좋아 좋아. 삼겹살. 얘들아 흥분하지 말자. 좋아. 나 흥분하지 말자. 이거 바로 먹자 오늘. 지금 먹자. 지금 먹자. 지금 먹자. 아 나는 저거 팩 할래. 아 불판 알아. 불판 시킬 수 있는 거 알아요. 네. 자 그럼 우리 게임 하나. 그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게임 하나 더 해볼까 하는데. 통아저씨 아래칸 뜯어달라고 하는데. 그래. 이거. 통아저씨 아래칸 뜯자. 이거 들으려고 그랬어? 통아저씨 아래. 아래칸. 통아저씨 아래칸. 통아저씨 아래칸. 저는 이번에 말 듣겠습니다. 음료 반잔. 아. 나 이런 것도. 이거는. 그 해야되는 게임이었어. 아 맞아. 자 그러면. 세팅까지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동시에 할까. 우리 동시에. 아 안대가 몇 개 없구나. 동시? 아 있어요. 일곱 개 있어요. 쏟아지면 너무 재미있죠. 와. 왜 이렇게 차이가 있지 이렇게. 일부러. 일부러 그렇게 해야 하는 거지. 어라? 그러면은. 이거 드는 사람이 불리한 거 아니야? 아니요. 근데 모르는 거죠. 무조건 많이 마셔야 돼. 안대를 키니까. 나 오렌지 주스 많이 못 마시는데. 이거는 한. 세 모금이면 되고. 이건 맛있는 오렌지 주스야. 이건 이쪽으로. 근데 그거 다 비슷한데. 다 비슷하네. 그러면 우리 안대를. 동시에 다 쓰고. 동시에 마신 다음에. 자 이거. 이거 들고 써야 돼. 아니면은. 맞아 맞아. 흘려.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자 여러분. 이거 됐고요. 그러면. 저도 하나 안 됐어. 자 준비되면 얘기해 주세요. 이거 진짜. 우리. 의리 있게 지켜야 돼. 알겠지. 이거 먼저 벗으면 안 돼. 맞아. 사람 양식이 있어. 하나 둘 다 같이? 응. 일단 컵. 컵 잡아요. 이거 또. 한 입 더 마시면 안 돼. 오케이. 딱 한 입이에요. 딱 한 입이요? 시작했어? 제일.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이긴 거고. 선이랑 제일 먼 사람이 지는 거. 오케이 오케이. 시. 시. 한 입. 제가. 한 입이에요. 한 입 아닌가? 한 입. 누가 대답 좀. 아니요. 한 입이면 많은 사람이 불리해. 아니래. 천 입 아니래. 그러니까 마실 만큼 마시고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야? 오케이. 시작. 시작. 다 됐어? 어. 됐어. 오케이. 안 돼. 벗을까? 하나 둘 셋. 우와. 나 봐봐. 나도 보이야. 나도. 잠깐만. 아니. 나 봐봐. 나 진짜 어떡하지. 나도 비슷한데? 일단 세워봐. 세워봐. 각자 거 기억해야 돼. 각자 거. 앉아있는 순서대로. 앉아있는 순서대로. 이건 누구 거야? 니 거야? 제 거. 나 진짜. 나 안 틀렸다. 일단 도영이 형 탈락. 탈락. 그 다음에. 태일이 형 탈락. 그 다음에. 이곳도 탈락. 어. 이태 형인데? Ef輪 무段. 이태 형. drawing. 으쩡abile. 커플. 얘네는 완벽하네. 셋은. 근데 올라왔어. пл둑만 조합하면 되는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도영이가 탈락인데요? 도영이가 탈락인데.. 아. 도영이가 country. 난 왜 이렇게 탈락을 잘해? 꼴찌는 소품 고르고. 본인 파튼데. 맞지 맞지 맞지. 또? 아 이거에요. 2. 투 투. 그냥 투 투잖아. 자 인스타그램 준비해주세요. 진짜 뻔하다 이거. 도영이 형, 도영이 형. 형 투오투오잖아. 아 그 안경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역시 토끼가 스웩이 있어야죠. 귀여워. 귀여워 도영아. 귀엽네요. 아니 이렇게 뭐 어디 볼까 그러면. 뭐 귀걸이 너무. Now it's all gone. 거기. 너무 높아 지금. 그럼 해야지. 그럼 같이 낮춰서 불러요. Now it's all gone. 이럴 스타일리스, 이럴 스타일리스. 고기. 이럴 스타일리스. 아 그러면 그냥 우리 같이 후렴 한번 부를까 다 같이? 아니야 형 혼자 해야 재밌어. 그럼 후렴 불러요 형. 그럼 Now it's all gone. 좀 낮춰서. And now it's all g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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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경 감아. 너무 이상하게 나왔는데. 근데 진짜 너는 진짜 언제 어디서든 그렇게 갑자기 나올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다. 진짜. 너무 아파. 그렇죠. 반했어요. 자 그러면 벌칙 게임 하나 더 해요? 오케이. 게임 하나 더 해. 가야죠. 자 그러면 이 게임 가겠습니다. 얼음 깨기 재밌죠? 얼음 깨기 재밌지. 얼음 깨기? 꿀치는 프로몬 노래에 맞춰 격정적인 안무 추기. 전문이죠. 절대 걸리기 싫어. 우리 안무 있잖아. 아 맞아. 유타 형이 만들었잖아. 뭐지? 자 얼음 깨기. 일단 이거 좀 치우자. 아 네. 나 이거 마실게. 마실까? 이거 마셔. 이거까지 몰라. 자 우선 끝나면 이거 먹는 건가요? 어. 이 게임은요. 펭귄을 피해서 돌아가면서 얼음을 깨는 게임이에요. 네. 여기 나온 룰렛을 돌려서 여기 나온 세 개의 얼음을 깨면 된다고. 다들 이 게임 아시죠? 네. 알지 알지. 어떻게 해? 나 몰라. 그 순서처럼. 이거를 돌려. 이렇게 치면 이게 내려가. 이걸 돌린 다음에 나오는. 아주 좋아. 자. 자 그럼 누구부터 갈까요?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바위바위보. 바위바위보. 보. 아 런쥔 진짜. 어 어 어. 조용히 해 내가 졌어. 오케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그럼 여기부터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아 뭐가. 아니지 꼴등으로 해야죠. 사실 의미가 없네. 그럼 철라부터 이렇게 하자. I need pass. 카메라 보이게. 진짜 순서. 잠깐만. 하나씩 그냥 뗄까? 저거 잘 안보일텐데. 뭐야? 오케이. 자. 어두운 얼음깨인데요. 이거 파란색. 펭귄이 떨어지면 안되는거죠? 네. 파란색. 파란색 깰게요. 네. 파란색 가실게요. 그렇지. 안 떨어지네. 꼬로지 꼬로지 꼬로지. 꼬로지. 너 돌리지도 않았잖아. 아니 근데. 근데 이게. 파란색 때릴 때. 파란색까지 나. 그럼 해도 괜찮아. 탈락. 탈락이야? 아 잠깐만. 나 탈락할 것 같아. 진짜. 아. 살에 건너뛰기. 꿀꿀꿀. 무슨 소리에요? 안 해야돼. 아무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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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단한데? 아직은 눈으로. 아직은. 아무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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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됐어 됐어. 다시 해? 다시 해. 어. 하얀색. 아아. 그냥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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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안 돼. 루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맞아요. 상관없어.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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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괜찮아. 아니 이게 다른 옆에 것도 떨어지면 탈락이래. 맞아요. 형 한 번에 가야지. 하얀색. 흰색 한 번에 그냥 테일로 탈락할 것 같아 잘한다 잘한다 건너뛰기 나도 건너뛰기 갈 것 같아 흰색 쿨하다 깔끔해 깔끔해 나무색깔 이제 좀 위험한데 거기다 다행이다 많이 남았다 아무색깔 검은색 자 이러다 뮤비 나오겠다 아무색깔 건너뛰기 파란색 이거 하면 끝나 그래서 이거 해야 돼 괜찮아 할 수 있어 떨어져도 떨어져도 된다 떨어져도 된다네 떨어져도 된다네 떨어져도 되죠 떨어져도 뭐 무슨 일이 일어났던데 우리가 불러주면 사비 안무 왜 보여줘 왜 우리 그 사비 안무 우리 안무 있잖아 when you shine bright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뭐야? 자 그러면 우리가 불러주면 나나나 하자 나나나 좀 격정적 좀 격정적 빡세게 쳐야 돼 땀 나야 돼 땀 날 때까지 해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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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세 나나나 나나나 난나나 네 여기까지 했고요. 좋아요. 좋아했잖아. 좋아. 네 우리 이런 게임을 해보니까 다들 어때요? 되게 신선했을 때. 네 재밌었는데 댓글 좀 읽어볼까 봐요. 좋아요. 댓글 또 엔시티에 나나나 지나갔죠? 나나나가 생겼다. 스포 대마왕 천러는 할 수 있어? 뭐가요? 이거 귀엽다. 자유롭게. 자. 자 지금 뮤비까지 13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2분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3분밖에 없어. 아닌가? 아니죠. 왜냐하면 뮤비. 7분 7분 7분. 그럼 게임 하나도 할까? 8분 7분. 그럴까? 차라리 게임 하나도 할까? 마지막으로. 그 병뚜껑 그거 하자. 아까 뜯었던 거. 그 뭐냐? 고속도로. 고속도로? 고속도로? 바로 해. 시간 안될 것 같아. 금방 해.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해. 나도 할게. 이거는 미션 그런 거 없어. 네. 그러면 우리끼리 벌직 정하자 이거는. 우리끼리 벌직 정하자. 오케이. 그냥 떨어진 사람. 뭐든 떨어진 사람. 아니지. 이거 상품이 있잖아. 그치? 이거에요? 진 사람이 하나. 하나. 우리 지금 7명이니까. 하나 못 가져가는데. 어. 한 명씩 하나 가져가는데. 제일 못하는 사람 안 가져가는데. 그래. 그러자. 그게 맞다. 그럼 해찬티 부터. 해찬티 부터. 가자. 내가 봤을 때 이건 안 떨어지기만 하네. 빨리 가실게요. 이거 너무 빨리 가. 떨어지기만 하면 돼요. 저 찰나. 아니야. 저기 가야지. 뭐야. 해찬아 있어요. 제일 못하는 사람. 일단 해찬 제일 못하고. 어떻게. 거 봐. 거 봐. 내가 얘기했잖아. 안 떨어지면 된다고. 그냥 일단 제일 못해. 이름 틀었어요. 그냥 제일 못해. 자. 신의 손 김두한 씨. 또 떨어진 사람 있으면 큰형이랑 마지막 대결이지. 그런 거 이거. 양손으로 해야 돼. 양손으로. 응. 봐봐. 하나 둘 셋. 잘 가. 좋았어요. 좋았어. 나 한 번만 더 길게. 내 거. 만약에 내가 1등하면 어떡해. 어? 1등하면 어떡해. 1등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 태현이 형 이런 거 잘한다고. 아 괜찮아. 지금 런쥔. 일단 우리 넷은 끝났어. 런쥔 형. 런쥔 형. 런쥔 형. 머리로 돌아. 헤드 스핀. 그냥 머리를 돌리면 돼. 머리를 돌리면 돼. 그냥 머리를 돌리면 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그럼 둥부터. 오케이. 자. 쿤 형.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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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양손으로 해야 된다며. 아 양손으로 해. 일단 아웃될 것 같아. 1. 1. 1. 1. 1. 1. 런쥔 형. 런쥔 형 가자. 조건 드리기만 해도 돼. 조건 드리기만 해도 돼. 이거 이상해. 그것조차도 못해. 재밌게 하자. 런쥔 형. 여기까지 하는 거 목표 한번 해보자. 런쥔이. 그러면 한번. 최대한. 글로하면 나만 하지. 완벽했어. 삼겹살 먹자. 자. 유타씨의 벌칙은. 뭘까요? 헤드스피. 헤드스피 그냥. 벌칙은. 아이패드 가져가기. 다시 하자. 자. 우리 이런 게임 해보니까 다들 재밌었네요. 네. 좋았어요. 고기도 먹고 되게 좋네요. 보지 않았어요? 댓글을 좀 자유롭게 읽어볼까요? 네. 오늘 이렇게. 아 네. 개웃겨. 아니 왜 자꾸 그러냐고. 왜 이렇게. 근데 우리 댓글이 하나밖에 없었나? 원래 두 개 있지 않았어? 여기 있어. 그렇지? 여기 있어? 우리 다양하게 활용하자. 알겠지. 네오컬처 시대에서. 맞아. 민이도 좀 좋아해줘. 민이. 해찬이 유, 유 도대체 뭔데. 삼겹살 런쥔? 무슨 소리지? 삼겹살 구워. 인준아 눈 오면 콧대 좀 빌려줘 썰매 타게. 라. 좋아 좋아. 티켓 사세요. 댓글 딱히 없어요. 유타 형 마음에 안 듭니다. 하하하하. 아 매력 터진다 형. 네. 다 올렸어. 아 그래? 응. 안 올렸어 안 올렸어. 괜찮아. 야자 타임? 아 아니에요. 야자 타임은 아니지. 시간이 없어. 야자 타임 한번 하자. 시간 끝날 때까지. 1분만 하면 되잖아. 그래 도영아. 그래 도영아. 지금 몇 군데? 아 55분. 아니 11분이다. 그럼 내가 맏형이네. 어. 시작 시작. 거기 맞지. 그래. 1분만 1분만. 오케이 시작. 도영아 일어서. 도영아. 도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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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자 타임 하자네. 어? 하고 있잖아. 어? 언제야 되고 있어? 야 런진아. 런진아 언제야 되고 있어? 런진아 언제야 되고 있어? 런진아 꿈꾸다. 런진아 언제까지 잘 거야? 우리 지금 마무리해야 돼. 마무리해야 돼. 시간이 없다고 지금 시즌이 무료로 가야 된다고. 런진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야. 런진아. 딱 분위기를 팍해요. 킬킬 바빠. 킬킬 바빠. 킬킬 바빠. 킬킬 바빠. 킬킬 바빠. 네. 앞 상황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 네네. 네. 오늘 이렇게. 무슨 소리야. 아니. 아니. 읽기 전에 한번 확인하고 읽어보러. 지금. 보이는 거 다 읽어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과 다양한 코너를 함께하면서 소통해 봤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씩 얘기해 볼까요? 테리 형부터. 오늘 정말 프롬홈이 나오기 직전에 이렇게 모여서 V LIVE를 하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 또 역시 프롬홈 멤버 정말 미쳤네요. 너무 재밌습니다. 오케이. 즐겁습니다. 첫 다미. 첫 다미. 프롬홈 화이팅. 네. 야단 런지. 저는 올 땐 개인적으로 오늘 V LIVE 정말 행복할 뻔 했었어요. 마지막에 그 야자 타임만 했었으면 정말 완벽했을 텐데. 어떤 야자 타임본데? 본인 얘기 한 적이 있나 우리가? 갑자기 왜 이런 야자 타임이냐. 우리가 언제 얘기했었네요. 많이 하고 싶었나봐. 많이 하고 싶은 건가? 어쨌든 저는 뭐 삼겹살도 맛있게 먹을 테고. 네. 또 굉장히 좋은 형들한테 좋은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좋게 자라날 것 같습니다. 행복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일단 오늘 V LIVE 정말 정말 재밌었고. 그리고 프롬홈 뮤비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번 활동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래를 할 테니까. 많이 많이 해주시고. 이쁘게 들어주세요. 네. 이번 프롬홈 뮤직비디오를 제가 아까 다 봤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팬분들이 시즈니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뮤직비디오가 나왔다고 생각 많이 들어서.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오늘 우리 카운트당 라이브 같이 함께 즐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프롬홈 우리 7명 음방도 정말 열심히 노래 불러볼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V LIVE는 일단 너무 따뜻했어요. 진짜 우리 평소에 노는 것처럼 이렇게 게임을 하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네. 네. 이따가 6시에 프롬홈 뮤직비디오 나오니까. 여러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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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동적이 저한테. 너무 감동적인 뮤직비디오였어요. 네. 진짜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 프롬홈 7명이서 V LIVE를 해봤는데. 사실 저번주에 Make Up Wish가 되게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주신 것 같아서. 저희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이렇게 프롬홈도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뮤비 아까 제가 버블에 올렸던 것처럼 정말 뷰티풀 그 자체이기 때문에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몇 분 뒤에 올라올 거니까 꼭 끝까지 기다려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일단 형들이랑 그렇게 같이 게임하고 막 놀고 그런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몇 분 뒤에 나오는 뮤비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며칠 뒤에 나오는 음악방송도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그럼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잠시 후 6시면 뮤직비디오를 통해 다시 인사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멤버들. 우리 V LIVE는 여기서 마무리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소울의 댄스트리. 감사합니다. 안녕. 뭐야. 1, 2, 3, 4, 5, 5. 안전은 astrolog이가 2, 3, 5, 4, 5.